영탁이 미우사의 게스트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탁쇼 3분가 곧 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 뉴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수 영탁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탁은 10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탁쇼 3분 콘서트와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탁쇼 3. 기대 이상의 공연 영탁의 탁쇼 3분 콘서트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탁쇼 시리즈는 매번 새로운 무대 연출과 세트를 선보이며 영탁의 무대 퍼포먼스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번 세 번째 콘서트에서도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 영탁은 초기 경력에서부터 여러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에는 전통 트로트 스타일의 곡뿐만 아니라 팝, 발라드, 그리고 댄스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확보하며 음악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탁쇼 3분은 이러한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의 특별한 요소 이번 공연에서는 영탁이 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콘서트의 재미를 배가시키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대 디자인과 연출 탁쇼 3의 무대 디자인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될 예정입니다. 시각적인 효과와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 영탁의 음악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매년 발전하는 기술을 반영하여 영탁의 공연은 매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관객들에게 그가 얼마나 뛰어난 아티스트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우사이, 영탁의 새로운 모습 영탁은 탁쇼 3분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방송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10월 27일 SBS의 미운 우리 새끼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미우새는 스타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영탁이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포맷과 인기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스타들의 사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포맷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정성과 유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탁이 출연하는 이번 회차는 특히 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는 다른 친근한 모습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예능감 영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감각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머를 선보이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그의 유머러스한 발언과 재치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웃음을 자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더 딴따라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 또한 영탁은 11월 3일 kbs의 신규 오디션 프로그램 더 딴따라의 스페셜 마스터로 출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 춤, 연기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박진영이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이 스페셜 마스터로서 참가자들의 무대를 평가하고 조언을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딴따라의 독창적인 형식 더 딴따라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참가자들의 다재다능함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참가자들이 경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탁의 다양한 재능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잘 맞아떨어져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셜 마스터로서의 역할 영탁이 스페셜 마스터로서 참가자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판단력과 눈썰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탁의 사적인 모습과 팬들과의 소통 영탁은 콘서트 준비와 방송 출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일상적인 모습이나 작업 중인 근황을 꾸준히 공개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팬덤이 더욱 공고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강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탁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미팅, 사인회,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팬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과 팬들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탁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 영탁은 음악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 대한 열정은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넥슨 아이콘 매치 축구 경기장에서 배우 이시현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영탁의 다재다능함과 앞으로의 기대 영탁의 활동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활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동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히면서도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그가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다재다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악적 성장과 예능 출연 영탁의 음악적 역량은 물론 예능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센스 있는 모습들은 그가 다방면에서 재능을 입증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더 딴따라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마스터 역할은 그의 음악적 내공을 재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탁은 예능 출연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팬들과 대중에게 보여주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및 팬들과의 소통 영탁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더욱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탁과 함께하는 여정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너의 정보는